네 그럼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문화팀 정진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인디자인을 한 번이라도 실행시켜 보는 분은 3명 정도로 나왔고요. 나번이 일단 수업이라도 오면 참 감사할 따름이에요. 그래서 오늘 4주차입니다. 전체 6주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벌써 4주차라는 말은 이제 곧 책의 모습을 갖춰줄 컨텐츠가 여러분 다 어느정도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4주차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지난번에 뭐 배웠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지난번에 배워본 것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타이포그래피. 명조와 고딕 이야기했고요. 명조에는 장식과 삐침이 있어가지고 긴 글을 읽을 때 좀 더 쉽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글꼴 설정하는 방법 설명드렸고 상자에 그림 넣기 컨트롤 D 넣고 그림을 고르면 되는데 그림을 딱 맞추기 되게 어려웠죠. 그거를 오늘은 좀 쉽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마스터 페이지에 쪽 번호를 넣고 그게 자동으로 페이지 번호가 보여지도록 하는 거 했고요. 그 다음에 화면 모드 W와 Shift W를 눌렀더니 주변에 있던 지저분한 것들이 싹 사라지 내가 만들 페이지가 예쁘게 보여지는 거기까지 다 기억나세요? 거짓말 기억 안 나요. 정상이에요. 집에 가면 인디자인이 참 신기한 프로그램인 게 집에 가면 실행시킬 때마다 전혀 처음 실행시키는 그런 느낌이 확 나는 게 인디자인입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흔히 쓰는 프로그램들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새로우면 그게 정상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거 디자인 기획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게 출판 편집 디자인인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책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디자인 기획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제일 처음 시간에 출판 기획서 만들라는 숙제가 있었죠. 그래서 출판 기획서 내주신 분 이렇게 많이 내주셨고요. 자 이제 출판 기획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컨텐츠나 이 책의 방향을 생각해 보셨다면 이제는 책의 모양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비주얼 여러분의 책 표지는 어떻게 만들지 가지고 있는 사진을 잘 응용해서 만들지 아니면 깔끔하게 이렇게 만들지 메인 비주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드 1단으로 편집할지 아니면 잡지처럼 3단으로 편집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분의 그리드 모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배운 타이포그래픽 이론을 가지고 타이포그래픽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표지에 사용할 폰트는 뭘 쓸지 그 다음에 장, 본문, 주석 이런 것들에 대한 타이포그래픽은 어떤 것들을 사용할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 컨셉 이 디자인 컨셉은 뭐냐 여러분이 만들 책의 분위기를 나타내는 명사 또는 형용사예요. 그래서 내 책은 열정적이고 즐거운 책이야 내 책은 재미있고 말랑말랑한 책이야 내 책은 어떤 변화무쌍한 책이야 이런 식으로 몇 개의 형용사를 가지고 여러분의 책을 나타낼 수 있는 그게 바로 디자인 컨셉입니다. 현정 차장님은 어떤 책 만들고 싶으세요? 대충대충 그런 책이야 이건 없어요. 말랑말랑, 따끈따끈, 후끈후끈, 변화무쌍 이런 책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의 디자인 컨셉은 몇 개의 형용사를 가지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들어서 다음 주에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만들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컨텐츠가 4주차가 지나면 정리가 끝나야 돼요. 이제 슬슬 뭐 쓸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라고 하면 책이 나올 수가 없고요. 32페이지를 책을 만들려면 최소 A4G 10장은 필요합니다. A4G 10장 정도는 돼야지 이게 편집을 하면 실제 글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저도 해보니까 왜 이렇게 글자가 많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사진으로 메꾸고 채우고 그렇긴 했지만 만약에 사진을 어느 정도 넣는다는 가정하에 A4G 10장 정도가 준비돼야지 32페이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고요. 자 오늘 이론 설명은 이게 끝이에요. 오늘 본격적으로 실습을 또 몇 가지 할 건데 오늘 배운 것까지만 배우면 책을 만들어냈는데 더 이상의 인디자인의 기능적인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들면서 썼던 기술들을 지금까지 쭉 정리해놓은 게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다음 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글, 그림, 사진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오늘까지 배운 인디자인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편집을 열심히 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오늘 배울 것 중에 도형 텍스트로 감싸기 편집을 하는데 페이지 중간에 여러분이 찍은 사진이나 그림이 들어가고 텍스트로 그걸 감싸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세요? 잡지 안 보세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감싸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의 모양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도형이 동그라면 동그랗게 감싸고 네모나면 네모게 감싸고 감싸는 거, 감싸는 거 모르세요? 감싸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이거를 배우려면 일단 개체 스타일이라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 그 다음에 스타일을 세 개 배울 겁니다. 개체 스타일, 저기 나온 것처럼 단락 스타일,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 이렇게 세 개의 스타일을 배울 텐데 이 스타일만 배우면 일단 여러분이 32페이지가 아니라 몇백 페이지의 작업을 할 때도 굉장히 빠르고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스타일입니다. 오늘 이 세 개의 스타일을 배울 겁니다. 첫 번째 일단 도형 텍스트 감싸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인디자인을 실행하세요. 자, 화면이 잘 안 보이니까 화면 앞에 불을 껐고요. 자, 그 도형 텍스트 감싸기를 하려면 일단 도형을 하나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린 그 도형 있죠? 대답 좀 하세요. 네. 이메일로 보내드린 그 도형을 가지고 감싸볼 겁니다. 자, 인디자인 CS5를 실행하고 나서 여러분이 제일 잘하는 거 세문서 만들기 제일 잘하잖아요. 그거 하나 해보세요. 세문서 만들기 저랑 따라 하시면 돼요. 세문서 만들기를 해서 A4 크기의 세문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련과 슬러그는 기본으로 두고요. 여백 및 단은 오늘은 비도 오니까 그냥 여백 단 일단짜리 기본으로 그냥 만들게요. 그 다음에 나눠드린 그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었죠? 이메일로 보내드린 거 자,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절반 정도만 채우세요. 이렇게 오른쪽까지 다 채우지 말고 한 3분의 2 정도 이렇게 채우고 나서 그 내용을 붙여넣기를 하세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파일이 이 내용이에요. 이거 가지고 오늘 목차까지 다 만들어 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전체를 다 복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만든 텍스트 상자 안에 붙여넣어 보세요. 컨트롤 더하기 자, 여기까지 됐나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서 샘플로 나눠드린 파일을 붙였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하나 넣어볼게요. 그림을 누르면 여기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정사각형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오른쪽에 정사각형으로 넣으려면 쉬프트를 누르고 만들면 정사각형이 됩니다. 자, 쉬프트를 누르고 만들 때 텍스트와 약간 겹치게 만드는 거예요. 한 7, 80mm 정도로 만들면 겹칠 겁니다. 자, 텍스트와 겹치게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하나 넣고 자, 여기다가 오늘 제가 나눠드린 그 네모난 인디자인 로고 파일을 넣어볼 거예요. 단축키가 뭐죠? 네, 컨트롤 D 누르면 물어보죠. 거기에 인디자인 로고.png를 넣는 거예요. 자, 참고로 이 로고 파일은 엄청 큽니다. 엄청 커요. 자, 여기까지 엄청 크게 넣고 기다리세요. 물론 성질이 급해서 나는 얘를 막 줄여야겠어 라고 하는 분도 있겠지만 기다리세요. 들어갔나요? 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는 거예요.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맞춤이 있습니다. 뭘 누르고 싶으세요?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일까요?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일까요? 프레임의 내용 맞추기를 누르면 이렇게 프레임 정사각형 프레임 안에 그림이 줄어듭니다. 만약에 내용의 프레임 맞추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나게 프레임이 늘어납니다. 크게 감당 안 되게 늘어나요. 자, 여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여기까지 되신 분 네, 80% 이상 됐으니까 막 갑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 자, 뭐가 이상해요? 지금 뭐가 이상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뭐냐면은 글하고 그림이 겹쳐 있잖아요. 그죠? 대부분의 편집에서는 절대 글자 위에 그림을 겹쳐서 이렇게 두지 않아요. 실수가 아닌 이상.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이 들어갔는데 이 그림과 글자를 예쁘게 이제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이걸 하려면은 오른쪽에 개체 스타일 탭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없는 분은 위쪽에 이 택 툴들에 대한 그 레이아웃 중에 고급을 한번 골라보십니다. 고급을 고르면 오른쪽에 개체 스타일이라는 애가 나올 거예요. 만약에 고급이 아니라 기본 하면 슉 작아져서 안 나오고요. 고급스럽게 고급을 누르면 개체 스타일이라고 보일 겁니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개체 스타일? 대답 좀 하세요. 개체 스타일을 누르면 없음이라고 되어있어요. 없음. 여러분이 지금 넣은 도형이 스타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기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를 기본 그래픽 프레임을 눌러보세요. 달라지는 게 없죠? 달라지는 게 없어요. 정상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자 기본 그래픽 프레임을 누르고 개를 더블 클릭해 보세요. 뭔가 이게 복잡한 게 나왔죠? 그죠? 네. 이 별거 아닌 그림 상자의 속성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백만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다 몰라도 돼요. 전혀 몰라도 돼요. 우리가 알 건 텍스트 감싸기 및 기타예요. 이것만 알면 돼요. 다른 거는 건드리지 마세요. 저도 몰라요. 텍스트 감싸기 및 기타를 누르면 뭔가 오른쪽에 좀 뭔가 익숙해 보이는 화면이 보일 거예요. 유형의 그죠? 어디서 많이 보던 그런 그 MS Word나 PowerPoint에서 보이던 그런 애가 나와요. 자 그리고 이걸 우리가 하기 전에 제일 아래쪽에 있는 미리 보기를 체크하세요. 여기에 체크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바뀌는지 알 수가 없어요. 미리 보기 체크 돼 있나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텍스트 감싸기의 유형을 선택해 보세요. 옆에 걸로. 선택해 보셨어요? 네. 이 텍스트 감싸기 유형에 따라서 텍스트와 도형이 서로 겹쳐있을 때 텍스트가 도형을 어떻게 비켜나갈지 어떤 유형으로 감싸질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맨 앞에 걸로 돼 있어요. 감싸기 없음. 감싸기가 없다라는 거는 두 개가 겹쳐 보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이 텍스트 위에 있으면 글자가 안 보인다는 뜻이죠. 자 그 바로 옆에 있는 거 하나 해볼게요. 테두리 상자 감싸기. 우리가 지금 넣은 도형의 모양이 무슨 모양이죠? 네모예요. 네모일 경우에는 이 상자 감싸기나 모양 감싸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원은 원인 원을 넣으면 원에 따라서 글자가 감싸져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네모를 넣기 때문에 모양 감싸기와 상자 감싸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자 모양이 네모였기 때문에. 자 그래서 테두리 상자 감싸기로 하면 글자가 조금씩 비껴나가요. 그런데 딱 보면은 어떤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와요? 너무 바짝 붙어있어서 답답해요. 그래서 그 여백을 느리는 게 아래쪽에 있는 오프셋입니다. 0으로 돼 있죠? 오프셋 0으로 돼 있는 거 보이세요? 0으로 돼 있으면은 글자와 그림이 아무런 관격 없이 따닥따닥 붙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이 좋아하는 3에서 5에서 7 이 정도로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왠지 이제부터 백과사전 느낌이 막 나면서 예 그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개체 스타일을 넣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할 때요. 그림을 하나 넣습니다. 컨트롤 D로 그림을 불러왔고요. 그 다음에 고급 패널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에 개체 스타일을 보이게 한 다음에 거기서 기본으로 되어 있던 애를 기본 그래픽 프레임으로 바꾸고 거기를 더블 클릭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다 냅두고 텍스트 감싸기 및 기타를 설정해가지고 텍스트 감싸기 유형을 선택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오프셋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요게 화면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미리 보기를 체크해놨어요. 자 미리 보기를 끄면은 어떻게 해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안 보이죠? 미리 보기를 체크해놓고 오프셋을 이렇게 조절했습니다. 자 나는 가로 세로와 높이 위아래 오프셋을 다르게 주고 싶어 하면은 요게 있는 요 체인을 끊으면 돼요. 그러면은 아래쪽만 따로 이렇게 줄 수 있다든지 할 수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모든 여백을 다 비슷하게 주면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3분 동안 각자 한번 연습해보세요. 이게 들을 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가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자 처음부터 문서세로 하나 만들어서 객체 그 텍스트 쭉 넣고 텍스트와 겹치는 도형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도형의 테두리 감싸기 기능을 한번 변경해보세요. 시간은 3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 질문이 있으면 하시면 되고요. 중간에 우리 그것도 했구나. 컨텐츠에 맞게 도형 프레임의 크기 조절하기도 우리가 했죠. 어떻게 하는지 이해가 됐으면은 똑같이 한번 더 해보는 거예요. 정말로 집에 가면 생각 안 난다니까요. 세 번씩 해봐야 돼요. 세 번씩 잘 돼요?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더블클릭하는 얘가 나오잖아요. 네. 이를 선택을 했는데 왜 안 움직일까요? 얘가 선택이 안 돼 있잖아요. 얘로? 네. 얘로 선택하고. 그렇죠? 얘로. 그렇죠. 지금 뭘 했냐면 얘를 지금 수정하고 있었어요. 인디자이너를 할 때는요. 지금 내가 뭘 선택했는지 알고 계속 속성을 바꿔야죠. 지금 엉뚱한 거 선택하고 나서 얘가 안 바뀌어요. 이러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지금 뭘 선택했는지 아무 생각 안 하고 막 바꾸고 있어. 그림을 바꾸고 그랬더니 글자를 막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원래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 프로그램이 이상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개체 스타일 옵션 바꾸는 거 잘 되나요? 지금은 잘 되는데 집에 가면 안 되는 신기한 프로그램이에요. 그 다음에 지난 번 지지난 번 말씀드린 것 중에 한글이 가장 인식이 잘 되게 하려면 제가 절대 양쪽 맞춤하지 말라고 그랬죠. 왼쪽으로 맞추면서 단어별로 분리하라고 그랬습니다. 단어별.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잘리면서 중간에 하이픈이 자동으로 들어가는데 한글은 절대 하이픈을 혹시 한글에서 하이픈 보신 적 있으세요? 한글은 절대 하이픈이 없습니다. 낱말별로 잘라지죠. 보통 줄 맞추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이 내용을 잘 이해하려면 낱말이 아니라 단어별. 여기서 단어별로 자른다는 말은 공백이 나오면 거기서 자른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글을 단어별로 분리하려면 하이픈을 빼야 돼요. 그게 바로 단락스타일에 있는 하이픈 빼기 옵션입니다. 하이픈 빼기 옵션을 한번 가볼게요. 단락스타일 옵션에 있군요. 단락스타일 여러분 보이세요? 지금 오른쪽에 자기 단락스타일 버튼이 없는 분 고급을 누르면 단락스타일이 나옵니다. 고급을 누르거나 아니면 창의 스타일의 단락스타일이라고 F11이에요. 여기 보면 단락스타일, 문자스타일, 개체스타일 이 세 개는 단축키가 있어요. 이 말은 되게 되게 자주 쓰는 기능이라는 뜻입니다. 인디자인에 있는 수천 가지 기능 중에 단축키가 있는 애들은 되게 많이 쓰는 애들 이라고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개체스타일 여러분들 조금 전에 네모를 감싸는 그 형태를 개체스타일에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단락스타일을 우리가 지금 바꿔볼 거예요. 그래서 F11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얘를 누르거나 F11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단락스타일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스타일이 없음이 기본입니다. 자 단락스타일 이 창을 보이게 하고 나서 자 지금 보면은 컴진을 위한 인디자인 실전 활용 이라는 거에서 두 번째 단락 이 단락 참고로 단락과 단락은 엔터를 가지고 구분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엔터는 줄바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인디자인에서 엔터를 치면 개는 단락이 바뀝니다. 이해하셨어요? 인디자인에서는 엔터키를 가지고 단락을 나눈다. 자 두 번째 단락을 한번 보시고요. 기본 단락이라고 돼 있죠? 기본 단락을 더블클릭 하세요. 지금 커서가 두 번째 단락 사이에 어딘가에 있으면 돼요. 선택을 하지는 마세요. 그냥 어딘가에 두 번째 단락 사이에 있으면 됩니다. 자 기본 단락을 더블클릭 하면 또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나와요. 옵션이 엄청나게 많죠? 인디자인 특징이에요. 이 옵션만 가지고 사람을 기를 죽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다 무시하고요. 하이픈 넣기 하이픈 넣기 그러면 하이픈 넣기가 기본적으로 체크가 돼 있죠. 그래서 하이픈 넣기를 빼야 돼요. 그리고 미리 보기가 체크 돼 있나요? 아래쪽에 미리 보기가 체크 돼 있는 상태에서 하이픈 넣기를 빼면 그 두 번째 단락의 모양이 바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이픈 넣기를 빼면 공백이 있는 사이에서 줄 바뀌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일단 하이픈 넣기를 빼고 확인을 눌러보세요. 그래서 기본 단락은 이제부터 하이픈 넣기가 빼어진 빠진 게 기본 단락의 모양입니다. 자 두 번째 단락에 놓고 바꿨는데 나머지도 전부 하이픈 넣기가 빠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얘도 기본 단락이고 얘도 기본 단락이기 때문에 얘도 기본 단락이고 이해하셨어요? 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을 조금 옮겨볼게요. 자 하이픈 넣기를 뺐는데도 얘가 지금 양쪽 맞춤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말은 하이픈 넣기를 빼도 양쪽 맞춤인 경우에는 단어별 분리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기본 단락을 더블 클릭해서 들여쓰기 및 간격으로 가보세요. 들여쓰기 및 간격으로 가서 정렬을 왼쪽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울퉁불퉁 돼 있죠? 이게 한글이 가장 이해가 빠른 형태의 구조라고 하는데 보니까 좀 별로 안 예쁘다 싶으면 그냥 왼쪽 균등 배치 하시면 글자 사이에 여백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돼요. 여러분이 적당하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양쪽 옆으로 꽉 차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왼쪽 균등 배치로 선택하고 이렇게 하이픈 넣기는 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 단락의 모양에서 하이픈 넣기를 뺐습니다. 자 이제부터 자 이 글자가 많지는 않은데 보면은 제목이 있습니다. 글자에 제목이 있어요. 그죠? 글자에 제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제목 그 작은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하며 편집 디자인 프로그램 핵심 그 다음에 편집 3 편집 디자인을 잘하려면 이렇게 1, 2, 3이 있고 제목이 있고 각각의 1, 2, 3 밑에 주석이 조그맣게 있어요. 그죠? 이 글은 구조적으로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목이 있고 세 개의 단락이 있고 단락 내용이 있고 주석이 있고 자 이 각각의 그 단락에 맞게 이제부터 단락의 스타일을 정해볼게요. 자 이 제목 단락의 스타일을 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제목으로 가서 제목이 가운데 중간 어느쯤에 폰트가 커서가 선택 따로 선택을 안하고 그냥 제목 컴진을 위한 인디자인 실전 활용해서 자 일단 이 폰트의 모양을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제일 굵은 폰트를 한번 선택해보세요. 크기 또한 크게 저는 크기를 약 19포인트 정도 좋네요. 여러분 뭐 18이나 19 그렇게 줘도 돼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제목의 모양을 바꾸셨어요. 자 이 상태에서 커서가 이 제목 어딘가에 있으면 되고요. 단락에서 여기 새 스타일 만들기 지금부터 이 새 스타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럼 이 새 스타일을 만들기를 누르는 순간 단락 스타일 1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단락 스타일 1에서 더블 클릭을 하고 얘의 이름만 바꾸세요. 제목이라고 자 이 첫 번째 단락은 우리가 이 단락을 만들고 나서 이 단락에 있는 커서를 두고 새 스타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서가 있는 단락의 스타일을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지금 커서가 제목 컴줄을 위한 인디자인 실전 활용에 있는데 여기서 기본 단락으로 바꾸면 이렇게 돼요. 자 기본 단락과 제목을 한번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단락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원하는 글자 모양을 만들고 거기에 가서 커서를 둔 상태로 새 단락 스타일을 만드는 순간 그게 새 단락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아래쪽에 시작함에 가보세요. 제목보다는 조금 작은 걸 하나 선택해 볼게요. 지금 현재 어더브 명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걸 그대로 두고 크기만 15 정도로 했습니다. 자 고딕으로 바꿔볼까요? 맑은 고딕으로 아 어더브 고딕이 있네요. 어더브 고딕 16으로 16으로 붙게요. 자 어더브 고딕 16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제목보다는 조금 작은 폰트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조금 굵은 폰트를 이용해서 자 폰트를 바꾸고 자 폰트를 바꿀 때는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돼요. 얘를 자 그리고 나서 얘가 다 바뀌었으면 이 사이에 적당한 곳에 커서를 두고 커서가 위치한 곳에 새로운 단락을 만들어 볼게요. 자 새 스타일 만들기 를 누르면 또 단락 스타일 1이 나오는데 단락 스타일 1을 더블 클릭하고 큰 제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아 저 위에 있는 제목이 제일 큰 거니까 장 제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장 제목이 선택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선택된 장 제목을 2번 제목하고 3번 제목에도 적용해 볼게요. 커서를 2번 있는 곳으로 가서 얘를 장 제목을 누르면 돼요. 자 3번으로 가서 장 제목을 누르면 돼요. 자 여기까지 실습 5분 자 장이 이제 수십 개 나와도 클릭만 수십 번 하면 됩니다. 이상해요? 네 이상하면 해보고 안 되면 안되면 돼요. 네 이게 좀 이게 많이 이렇게 제목 스타일 바꿨다가 이걸 하면 폰트가 갑자기 바뀌어 보겠네 이 기본 스타일의 폰트가 한글이 아니라 다른 폰트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본 폰트를 이렇게 했다. 이게 베이직 폰트 말고 기본 폰트 하나 만드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함의 내용이잖아요. 여기에 알만한 폰트 하나 만들고 그냥 그걸 갖다가 본문으로 두으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우리가 큰 제목하고 각 장의 제목을 만들었는데 본문은 지금 이렇게 명조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도브 명조 12포인트로 돼 있는데 얘를 한 9 정도로 바꾸고 그 다음에 행간은 조금 늘렸습니다. 15 정도로 했고 자간은 마이너스 75로 당겼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커서를 이 사이에 두고 여기서 달락 스타일에서 또 새 스타일을 만들면 얘는 본문이라고 바꿀게요. 자 됐습니다. 얘가 본문이 됐고 얘도 본문으로 바꿔볼까요? 얘도 본문으로 바꾸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목 장제목 본문 이렇게 만드는 게 자 실습 해보세요. 아 좋은 질문이에요. 인디자인은요 볼드라는 속성이 없어요. 볼드를 쓰고 싶으면 굵은 폰트를 선택해서 써야 돼요. 볼드는요 프로그램에서 속이는 거예요. 글자가 이렇게 모양이 있으면 글자를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서 조금 비껴가지고 두껍게 만들어주는 게 볼드고요. 인디자인은 볼드체가 없습니다. 볼드, 이탤릭 뭐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볼드 기능을 넣고 싶으면 두꺼운 폰트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달락 스타일을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목차를 만들 수가 있어요.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목차를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어요 하면 하시면 되고요. 목차를 만들려면 달락 스타일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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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도 한번 만들어볼까요? 자 주석을 선택하고 얘는 폰트를 팔로우 하고 그 다음에 자간을 조금 많이 주고 행간을 조금 많이 주고 자간은 마이너스 50만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얘를 여기서 새 스타일로 만들고 이름을 주석이라고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주석한테도 가서 주석으로 바꾸는 거죠. 이렇게 자 지금 우리 4개의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어요. 제목 장제목 본문 주석 이렇게 4단계의 계층을 가지는 단락 스타일을 만들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잠시 후에 목차를 만들어 볼게요. 베이너스 50만 주고 면이 이 마이너스 50만 주고 그러는 당분 네. 그럼 여기 앞에 본문 앞에 가서 줄 한 줄을 누면 되죠. 네.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면 화면 잠깐 봐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기능이 단락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글자 스타일, 단락 스타일, 개체 스타일이 있는데 우리가 아까 그림을 하나 넣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 책에 넣는 모든 그림들은 아까처럼 개를 갖다가 테두리를, 글자 감싸기를 사각형으로 감싸고 사각형과 글자와의 거리를 5mm로 두겠다고 하면 개를 기본 개체 스타일을 정의하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스타일은 개체 스타일, 단락 스타일, 글자 스타일, 스타일만 만들어 놓으면 모든 글자나 우리가 원하는 형태를 바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해보신 것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 3개만 해봤는데도 금방 클릭 한 번만 하면 단락 스타일이 바뀌는 것처럼 반복 작업을 엄청나게 줄여줘요. 반복 작업을 줄여주는 기능이고요. 스타일이 어떤 글자의 크기만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옵션이 굉장히 많았죠. 그게 한꺼번에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의 스타일을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좀 아까 배운 것처럼 내가 원하는 모양의 폰트나 자간이나 행간을 정의한 다음에 개를 가지고 새 스타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원하는 대상의 속성을 적용하고 나서 글자의 크기나 자간이나 행간을 적용하고 나서 거기다가 커서를 넣고 그 다음에 새 스타일 만들기 버튼을 누르면 그 스타일을 복사해가지고 새 스타일이 만들어지고요. 새롭게 만들어진 스타일의 이름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4개의 스타일을 만들어 봤어요. 스타일을 만드는 그 화면 보면은 지금 실제 인디자인에서는 5가지 스타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 셀 스타일이나 표 스타일은 별로 쓸 일이 없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개체 스타일, 우리가 조금 전에 해본 단락 스타일,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길 수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우리가 해본 거는 단락 스타일인가요? 문자 스타일인가요? 단락 스타일이에요. 단락이란 엔터를 누르기 전까지의 모든 행을 다 단락으로 가지고 있는데 아주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물을 쓰다가 내가 좋아하는 단어만 예쁘게 표시하고 싶은 경우. 쭉 가다가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란 단어만 빨갛고 볼드나 좀 크게 표시하고 싶은 경우가 있어요. 그건 어떤 경우냐면은 분명히 같은 단락 안에 있는데 이 글자만 모양이 다른 거죠. 그죠? 디자인이라고 하는 문자만 빨간색으로 굵게 하고 싶어. 여기도 디자인, 여기도 디자인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단락 스타일로 처리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단락 스타일 처리한 순간 개가 속한 모든 단락이 다 바뀌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게 문자 스타일입니다. 단락 안에 특정한 단어만 좀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그런데 그런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그때 쓰는 게 문자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단락 스타일이고 문자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은 단락 스타일을 정의하는 방법하고 매우 흡사하고요. 우리가 단락 스타일을 정의할 때 커서를 해당 단락 안에 두고 새 스타일을 만들었죠. 그죠? 같은 방법으로 문자 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은 커서를 그 특정한 문자를 선택한 다음에 그 선택된 상황에서 문자 스타일 만들기를 하면 그게 새로운 문자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자 스타일 만드는 것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해보시고요. 단락 스타일과 문자 스타일의 차이는 일단 단락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한 단락 안에 있는 모든 글자에 다 적용이 돼요. 조금 전에 해보셨죠? 엔터를 누르지 않고 줄바꿈 계속 있는 그 전체의 단락이 한꺼번에 적용이 되고 글자를 선택한 것과 무관합니다. 단락 스타일은. 글자를 선택해서 적용하는 것은 문자 스타일이에요. 단락 스타일은 그 단락 안에 있는 모든 글자에 적용이 되고 커서가 있는 그 단락 전체에 적용이 됩니다. 반면에 문자 스타일은 문자 스타일을 정의할 때도 그 해당 문자를 선택하고 나서 정의하고 그거를 적용할 때도 해당 문자 스타일을 선택한 다음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를 적용할 때는 단락 스타일, 해당 문자에만 적용할 때는 문자 스타일을 쓰시면 되고 단락을 구분하는 게 바로 엔터입니다.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막 줄바꿈할 때 엔터를 누르는데 인디자인에서는 엔터가 단락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바꿈은 어떻게 하냐? 쉬프트 엔터를 누르시면 돼요. 쉬프트 엔터를 누르면 같은 단락인데 줄만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하이픈 설정 역시 단락 스타일에서 하는 겁니다. 하이픈 설정은 문자 스타일에서 못해요. 그죠? 하나의 단락 끝을 어떻게 설정할까에 대한 기능이기 때문에 하이픈 설정은 단락 스타일에서 하는 겁니다. 자 단락 스타일 우리 조금 전에 만들어봤죠? 세 가지 단락. 그래서 단락 구분은 엔터로 하고 줄바꿈은 쉬프트 엔터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쉬프트 엔터로 줄바꿈을 하면은 단락을 바꾸면 줄 바뀌어있는 부분 아래쪽까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자 스타일은 만드는 방법은 아까랑 매우 흡사하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단락 스타일 만드는 방법을 활용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요것만 만들면 이제 오늘 하루가 또 갑니다. 자 시간이 12시 44분이고요. 목차를 만들 겁니다. 목차. 자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이런 기능 필요 없어. 나는 뭐 50페이지 100페이지 다 그거 찾아내가지고 맨 앞에다 붙여가지고 목차를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편집을 하다보면은 이게 페이지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이 그림이 어떤 페이지로 밀릴지 내가 지금 1장은 첫 페이지에 있고 2장은 둘째 페이지에 있는데 작업을 하다보면 이게 둘째 페이지가 셋째 페이지로 갈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 바로 목차 만들기고요. 목차를 만들려면 반드시 목차로 뽑아낼 그 문장이 단락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야 됩니다. 문자 스타일이 아니에요. 단락 스타일이 적용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은 엔터 단위로 구분된 그 문장을 뽑아서 목차를 만든다는 뜻이죠. 이해하셨어요? 자 목차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단락 스타일 다 3개 이상 가지고 만드셨어요? 3개 이상? 제목, 장제목, 본문. 4개 만드신 분은 주석까지 만드셨겠죠. 자 이게 사실 제일 재밌는 부분이고요. 자 우리가 이 본문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목차를 만들려면은 비어있는 페이지가 하나 필요해요. 목차를 넣을 페이지. 그래서 자 오른쪽에 페이지 탭을 누르면 자 지금 한 페이지밖에 없죠. 그죠? 한 페이지밖에 없는데 여기서 새로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요. 자 이 세 페이지 만들기를 누르면 세 페이지가 만들어지는데 자 이상한 거. 목차는 항상 책이 제일 앞쪽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지금 내용이 있는 이 첫 번째 페이지를 요렇게 요렇게 하면은 바뀌어요. 자 지금 내용이 있는 건 2페이지가 됐고 지금 새로 만든 페이지는 1페이지가 됐습니다. 못 보셨어요? 자 다시 해볼게요. 새로 만든 페이지를 요렇게 떨구면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비어있는 페이지를 맨 앞쪽에 놓고 자 확인해 보세요. 맨 앞쪽에 비어있는 페이지가 하나 있나. 자 이제부터 이제 목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목차는 자 목차를 넣기 전에 목차를 넣을 페이지로 이동해 보세요. 해당 페이지를 더블 클릭하면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조금 전에 작업한 건 두 번째 페이지고 우리가 목차를 넣을 페이지는 첫 번째 페이지고 자 여기서 레이아웃 목차 레이아웃 목차 찾으셨어요? 레이아웃에 목차를 누르면 전혀 알 수 없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 여기서 닫아버려요. 뭐지? 자 잘 따라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목차에 적용할 스타일은 그냥 냅두면 돼요. 기본감 뭐 선택할 수도 없네요. 다른 거 자 제목 모든 목차 페이지에는 맨 위에 뭐가 나와요. 모두 교체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차례라고 나오죠. 맨 위에 차례 그래서 여러분도 차례라고 한번 써보세요. 나는 영어 좋아해. 그럼 컨텐츠로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됩니다. 자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없음으로 하면 되고요. 자 중요한 거 여기에요. 단락 스타일 포함 자 맨 위에 제목을 선택하고 얘를 추가해요. 그럼 목차에 맨 위에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장제목 본문 주석 이런 순서대로 추가해요. 드려쓰기가 되죠. 이게 계층형 구조로 목차가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제목 장제목 본문 주석 얘네들 놓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다 하셨죠. 자 그리고 나서 확인 를 누르면 뭐가 이상한 애가 따라다녀요. 느낌이 좋죠. 그죠. 그냥 클릭을 해요. 자 클릭을 하면 이상한 게 나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본문까지 포함시켰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실수했다고 해요. 지웁니다. 얘를 지울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레이아웃 목차 자 여기 본문을 빼는 거예요. 제거 본문까지 목차로 만드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제목 장제목 주석까지만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또 뭐가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얕 자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얘는 따로 글상자를 안 만들어도 알아서 글상자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목차를 넣어줍니다. 화면을 좀 크게 볼까요. 자 우리가 본문에 작업하면서 설정한 단락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가지고 목차를 만들어줬습니다. 오른쪽에 이 페이지라고 나오죠.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게 전부 이 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그죠. 자 근데 작업을 하다 보니까 목차를 미리 만들어 놓고 막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편집을 하고 났더니 바뀌었어. 페이지가 늘어났어. 이 페이지, 삼 페이지 늘어났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갱신해가 네? 승질나서 목차를 안 만들어버려요? 그럴 필요 없고 자 갱신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바뀐 내용에 따라서 목차를 새로 만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게 레이아웃에 목차 업데이트 업데이트예요. 그래서 편집을 다 하고 났더니 목차의 페이지가 바뀌었다. 그러면 목차 업데이트를 한번 해주면은 얘가 알아서 자동으로 목차 들어있던 그 페이지를 찾아서 업데이트 해줘요. 지금은 해봐도 똑같아요. 성공적으로 업데이트했다는 거는 변한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럼 여러분이 나중에 페이지를 하나 더 만들어서 3페이지까지 넣고 나서 목차 업데이트를 하면은 또 바뀐 내용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이 만든 단락을 가지고 목차를 넣어봤습니다. 목차를 넣기 위해서 새로운 페이지를 만들었고 새로운 페이지를 가지고 기존의 페이지와 바꾸는 것도 한번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자 목차 넣기를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지금 넣은 거 지워버리고 목차를 한번 다시 한번 넣어보세요. 목차 넣기가 안되면은 알려주시고요. 네. 실행해보세요. 설치할 때 옵션이 있었는데 그거 안 보고 그냥 막 누르면은 0으로 깔려요. 두 번 깔았는데 다 그래요? 어쩌지? 한글 버전을 깐거죠? 그렇네요. 맞죠. 맞네요. 시험판 버전을 계속 사요. 아니요. 그런데 막 달라서 깔아서 이게 옆에다 없어. 이거 이거 아니사요.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과. 분명히 제 거기에 있던 한글 버전을 깐거죠? 어? 저 다른 브랜드 수도 있나? 이거 어떤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 파일이랑 이 파일 두 개가 있어가지고 얘를 실행해보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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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를 실행시키면 이게 풀리거든요. 아 그래요? 읽어보기가 있는 거 보니까 한글 맞는 것 같고 혹시 기존에 있는 애를 두 번 설치했는데 두 번째 설치할 때 앞에 설치된 애를 지우고 했나요? 지우지 않고 선택하면 그럴 수 있죠. 깨끗하게. 목자 넣기 잘 돼요? 네. 여기가 붙어있는 것 같아서요? 네. 이렇게 선택하고 그냥 저희가 기존에 하던 방법도요? 이렇게 바꾸고 나서 다시 업데이트하면 여기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정말 안 해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목차를 제일 마지막에 넣어요. 모든 표집 다 끝나고 색인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색인은 따로 안 넣는데 제일 마지막에 보통 색인을 넣죠. 자 목차 넣기를 해보시고 Number two.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져요. 이렇게 세워져요. 그러면 이 색을 다음 주에 전체적인 컨텐츠를 다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편집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출력 제작에 들어가는데요 FT 후원 비용을 찍어 찍어 FT 후원 비용을 우리가 열심히 모아놨어요 그동안 후원 비용을 열심히 모아놔서 1인당 2만 원까지 출력 비용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낙오자들이 더 많다 그러면 더 지원될 수 있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열심히 모아가지고 쌓인 후원금으로 1인당 2만 원씩 해가지고 약 20명까지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으니까요 열심히 작업하셔가지고 꼭 책을 낼 수 있도록 하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